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즈입니다. 다음은 수학량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량조사, 수학량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본검 공식이 본가의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더라. 이 피해율이라는 것은 평, 수, 미, 평으로 피해율을 구했어요. 평년 우리가 알아요. 결국은 이 수학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학량만 나온다고 한다면 평년에서 수학량을 빼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나오잖아요. 수학량을 알아야만 우리가 피해율을 알고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학량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포도, 복숭아, 자두와의 차이는 포복자 같은 경우는 착과수조사가 의무조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무조사이지만 밤호두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사가 아니죠. 어떨 때?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큽니다. 착과수조사가 의무조사인 것과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착과수조사하면서 바로 수학량조사를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착과수조사를 매년 빠뜨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과수원에 몇 개가 달리지 정확한 착과수를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가서 착과수조사를 하고 수학량조사를 하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실제 실무를 가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품목에 착과수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것 역시도 수당하고 또 관련이 있고 보험의 손해율과 관련이 있고 본부에서 이것까지는 다 충족할 수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 손해율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품목들은 지금 아직 착과수조사가 의무조사가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하는 걸로 착과수조사가 의무조사가 된다면 평가사들, 조사자들의 수당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많이 보험금을 신청하고 하는 품목, 사과배, 단감떨분과 과수사중하고 포복자 같은 경우만 지금 착과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 밤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기가 품종별로, 수학량 조사니까 당연히 수학기에 할 거예요. 수학량 조사 시기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면 한 번에 수학하기 힘들겠죠.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 중, 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수학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생종은 조생종 수학기 때, 중생종은 중생종 수학기 때, 만생종은 만생종 수학기 때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각각 수학기 도래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조사하는 우리가 수학량 조사라는 것은 얼마만큼 달렸지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야 돼요. 따버린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바로 가능하면 이 수학량 조사를 수학기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게 따는 비용이 누구의 비용이냐면 계약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찍 따버리면 이거 상품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수학기 때 따버리면 그 수학을 하고 있는 시기에 딴다고 하면 바로 이리 같이 해가지고 뭐 물량을 이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학기 때 맞춰서 이 수학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계약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한 가실 이 비용이.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이고요. 지금 우리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 있고,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가 있는데,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지금 종합과수 품목들은 실제 실무에서는 전부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만 하고 있지,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무에 현장 적응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긴 해요. 아직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도 나오지 않았죠. 시험에. 저희가 참다리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무화가 나온 적이 있죠. 나온 적이 있는데 반보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그게 되겠죠.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입니다. 농지의 수학이 시작되기 전에 수학량을 실시할 거고요. 만일에 너무 일찍 수학했다. 조기 수학이죠. 또는 수학을 혜택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수학 개시 여부 때문에 발생한 어떤 분쟁들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품종별로 조사 시기가 달라요. 품종별로 다 다르다고 한다면 최초 조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 조사일 기준 가로놓기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죠.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보고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보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기상청 자료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였고요. 수학량 조사는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감안한다는 거. 가로놓기 나무조사입니다. 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 미, 고, 기, 수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던 건 과수 4종. 4갑의 단감, 뜰분감이고요. 포복자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종합과수는 실, 미, 고, 기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수학 개시 전이기 때문에 기수학이 없는 거예요. 수학 개시 후라고 한다면 기수학이 있겠죠. 그리고 또 빠지는 거. 수학 불능, 나무, 수학 불능 주수 있죠. 수학 불능 주수는 종합과수에서는 정상 처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지지, 빼지 않는다라는 거. 조사 대상 주수, 실, 미, 고, 기가 없는 거는 수학 개시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밤과수원이고요. 우리가 보통 과수원에 가면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전체 사진 찍고 세부적인 부분 피해 사진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죠. 밤은 전체 사진 찍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에 대부분, 야산에, 산에 우리 보통 문중상 이런 데다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밭들이 밤밭이거든요. 밤이나 자두가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산에 있어가지고 이 산을 우리가 전체로 이 전경사진 찍기 참 힘들잖아요. 밑에서 찍으면 저 위에까지 보이지 않고 위에서 찍어도 위에서 딱 위에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경사진이 밤사진을 생각보다 찍기가 힘들다는 거. 여기 밑에서 찍은 모습인가요? 이거 조금 위에서 비스듬하게 찍었네요. 이건 저희가 이번에 시험, 그 밤 조사 갔을 때 작년에 제가 찍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표본주수 산정하겠죠.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적과전 종합이요, 그 다음에 포복자 하면서 이미 배우고 왔어. 착과수 조사했던 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해요.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해요. 품종별, 수령별,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해요. 산정하고 나면 표본주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에 있는 착과수를 셉니다. 표본주수 수간면적 내에 낙과수를 셉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방법은 같다. 방법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다른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 표본주수 산정.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가지고 표본주수표 보고 우리가 표본주수 산정하죠. 밤호도도 포복자, 사과, 배, 단감, 뜰분감처럼 앞에 우리 앞머리 숫자, 조사 대상 주수의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입니다. 5, 6, 7 앞에 있죠. 50 미만, 50에서 100, 100에서 150까지는 5, 6, 7 가고요. 나머지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최대 몇 주, 17주를 초과할 수 없다. 같습니다. 전체 표본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수, 품종별, 수령별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더라. 비례해서 산정하지만 이 전체 표본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수보다 어때요? 이 품종별, 수령별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왜? 무조건 첫째 자리의 올림이기 때문에 적정 표본주수 산정이 그렇습니다. 표본주를 이제 산정하고 나면 선정하게 됩니다. 골고루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표본주 선정해야 되고요. 착과수 조사일 때는 착과 수를 세면 되고 낙과수 조사일 때는 수관 면적 내. 이 수관 면적 내 떨어진 낙과수를 세면 됩니다. 밤은 송이 기준입니다. 밤 떨어진 과립을 세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송이 있죠? 삐죽삐죽 밤송이 있죠? 송이를 셉니다. 호두는 어떻게 해요? 호두는 딱딱한 청피 있죠? 청피 안에 또 다시 갈색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있고 안에도 호두가 들었어요. 그래서 호두는 청피로 세더라. 밤은 송이로 세더라. 요거 특이한 거 셀 때는 송이로 세지만 나중에 우리 과중조사 하잖아요. 과중조사 할 때는 안에 뭐요? 과립을 잽니다. 과립. 밑에 우리가 과중조사 할 때 아래 표본 송이는 송이에요. 개념은 송이 개념이지만 유해는 과립입니다. 요거 송이에서 빼가지고 안에 과립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요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실무과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수 우리 송이 죽고 나면 전부 다 까야 돼요. 까가지고 과립의 무게를 잰다는 거. 그 과립 중에서 3cm, 30mm니까요. 3cm 이하다라고 하면 소, 과로 구분해서 요걸 몇 프로요? 밤 80% 이렇게 암기했죠. 7, 참다래 7, 70%. 참, 7이니까. 참다래 70%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밤은 3cm 미만, 이하일 경우에 소, 과로 분류해서 80%만큼 무게 인정. 참다래는 50g 이하 소가 70%만큼 무게 인정.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어요. 다음에 착과수 확인하고 낙과수 확인하더라. 낙과수 조사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가 기본이더라. 하지만 한 곳에 전부 다 모아뒀어요. 라고 하면 어느 품종 밑에 있는 낙과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개만 무작위로 추출하죠. 추출해가지고 품종별로 구분해가지고 품종에 맞는 낙과수를 산정하더라. 그럴 때만 전수조사하는 경우고요. 보통은 기본은 표본. 뭐죠? 사갑의 단감 뜰분감, 가수 사중하고 차이쯤은 낙과수 조사가, 가수 사중은 전수조사가 기본입니다. 무조건 사갑의 단감 뜰분감, 무조건 전부 다 조사합니다. 가가지고 계속이 들고 쭉 떨어지는 거 다 세요. 다 세는 게 기본이고요. 종합과수는 표본이 기본입니다. 표본조사. 그 다음에 과중조사 들어가죠. 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착과수 조사하러 왔기 때문에 착과피해 유발 제외라고 한다면 착과수를 세고 착과피해 구성조사를 하게 될 거고 낙과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낙과수를 세고 낙과피해 구성조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요? 과중조사도 하죠. 과중조사는 포복자는 과중조사가 항상 언제? 사고가 났을 때 적과중 종합이요. 사갑의 단감 뜰분감 차이쯤은 사갑의 단감 뜰분감은 표준과중, 평균과중이라는 것을 쓰더라. 과중조사 하지 않고 그대로 그 평균과중을 넣어버리지만 포복자 나머지 종합과수는 사고가 났을 때만 가서 과중조사를 하더라. 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서 우리가 착과수조사 하러 갔잖아요. 갔기 때문에 과중조사도 같이 하게 된다는 건 과중조사 밤, 호두는 포복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어떻게 하나요? 과중조사 평균적인 착과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를 선정해야 될 거예요. 몇 주? 세 조 이상입니다. 세 조 이상의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골라왔고 품종별로 몇 개? 20개, 농지별로 60개 뭐, 앞에는 맥스값이죠. 큰값 가지고 옵니다. 품종이 두 품종이다. 라고 하면 20 곱하기 2니까 40 하지만 60이니까 최대 60개는 따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두 품종이면 60개이기 때문에 몇 개 몇 개 딸까요? 그렇죠. 보통 30개, 30개 이렇게 따게 되는 거예요. 한 품종이다 하면 그럼 60개를 따면 될 거고요. 세 품종이다 하면 품종별로 20개, 20개, 20개 이렇게 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실물 아수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밤은 송이를 세더라 라고 했죠. 하지만 위에 올라가는 거는 과실의 송이가 아니고 과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자, 지름은 뭐요? 요렇게 지름을 잽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름을 잽니다. 30mm 요렇게 아크릴판 같은 거 만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만들어갔냐면 우리 딸기 먹으면 딸기 조그마한 요구마 요 바구니라고 하나요? 조그마한 이 그릇 있죠. 딸기 그릇, 되게 조그마한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와서 3cm만큼 구멍을 요렇게 뚫어가고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게끔 요렇게 뚫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또는 줄자 있죠. 줄자 말고 이렇게 쇠자 있죠. 쇠자 조그만 거 한 10cm 정도짜리 쇠자 들고 와서 바로 채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구분해가지고 소가 구분합니다. 소가는 몇 프로? 80%만큼 인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종별 계단과 중원 자, 품종별로 표본과실 무게의 합이 올라갈 거예요. 이건 뭐? 과립의 무게입니다. 과립의 무게. 소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가는 몇 프로? 80%이기 때문에 0.8을 곱해주는 거죠. 요거 이번 우리 22년도 8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참바래도 나왔고 반도 나왔어요. 네, 100호가 한번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요렇게 가로 넣기로 나왔고요. 가로 넣기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이거 안 나오냐? 아니요. 계산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표본과실수 아래 표본과실수는 채소가 60개는 되겠네요. 한 품종이라도 60개는 있어야 되니까 농지당 60개니까 이때 표본과실수는 송이라고요. 자, 요거는 과립 요거는 송이가 되겠습니다. 호두는 청피라고 했습니다. 자, 소가 구분했나요? 자, 송이죠. 요거는 분모 분모에 오는 거죠. 송이 개수 60개 자, 요거는 분자가 되겠네요. 분자가 되겠고 요거는 몇 개? 요거는 과립의 무게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음... 표본 송이 무게의 합의 60개라고 한다면 만일에 품종이 새 품종이다 하면 20개만 되겠죠. 음, 20개만 되었고 20개를 깐 무게가 요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밤이 열려있는 모습이네요. 밤 굉장히 많이 열렸네요. 자, 소가 구분입니다. 3cm 30mm 이하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길이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가장 긴 부분 자, 낙과 피해 착과 피해입니다. 낙과 피해 착과 피해는 포복자의 소리가 이미 배우고 왔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거 같겠네요. 그럼 착과 피해는 표본주별로 3주 이상이 될 거고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가 될 거예요. 낙과 피해는 표본주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품종별로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농지에 채소 그래도 60개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60개가 안 돼 전체 낙과수가 그러면 그 낙과수 떨어진 것만 가지고 합니다. 착과는 무조건 품종별로 3주 3개 이상의 표본주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착과와 낙과의 구성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죠. 착과는 이미 기소학을 해버렸어요. 또는 착과의 이상이 없어. 아주 착과 상태가 양호해요. 이럴 때 생략할 수 있어요. 낙과는 피해가 너무 심해. 그럼 거의 100%잖아요. 그때 피해 구성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착과 피해 구성조사와 낙과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하는 거 아주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 부분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밤 피해 사진이고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복숭아 백난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 혹시 밤 시골에서 이제 뭐 외갓집이나 다른 데 가서 밤나무가 있는 집들 또는 이제 밤을 우리가 사서 집에서 먹어봐도 실은 밤은 벌레가 굉장히 잘 먹는 품목 중에 하나라는 거 혹시 아시겠죠? 밤은요. 굉장히 이거 벌레 잘 먹어요. 벌레를 하나 먹은 거를 이 밤을 벌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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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하나 벌레 먹은 같이 섞어 놓잖아요. 옮겨가면서 벌레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밤은 생각보다 이 벌레 피해가 심한데요. 그 벌레의 명칭이 복숭아 명나방입니다. 복숭아 명나방 가시피해도 이렇게 좀 보이죠? 이렇게 갈색 갈볕는 거 보이시고요. 자 요거는 어릴 때 아직 밤속이가 어릴 때 미숙과일 때 피해를 입은 거고요. 성숙과일 때는 왜 벌레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벌레 이렇게 똥들과처럼 요렇게 찌꺼기들이 보이잖아요? 요런 것들 벌레 지나간 거 알 수 있고 다음에 종실탄접병 탄접병은 우리 많이 있죠? 우리 뭐 뭐죠? 고추에도 탄접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렇게 과실에도 탄접병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과실에도 자 요기 종실탄접병이랑 요 안에 안에 종실이랑 요 안에 요 가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밤송이에도 이렇게 갈변된 게 보이고요. 이렇게 안에 열었을 때 안에 이렇게 탁 가립을 잘라봤을 때 요렇게 과실 내부 피해 아예 먹지 못하겠죠? 요런 것이 종실탄접병입니다. 우리가 조생종 제가 계속해서 조중만이 있어요.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어요. 각각의 이 품종의 시기마다 수학기에 가서 조사를 해요 라고 하죠. 지금 이제 밤의 종류들인데요. 이것도 실은 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보통 나올 때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단택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서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단택 축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단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이제 기본적인 조생종이에요. 조생종 조그만 조생종 밤들은 우리가 밤송 그 밤 그 과립을 예를 들면 조생종이 훨씬 더 적고 조생종이 좀 적어요. 이렇게 작고 크기가 작고 중생종은 만생종 보다는 작고 조생종 보다는 커요. 만생종은 물론 중생종만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단파라든지 적단파라든지 제일 뒤에 수확하는 만생조들은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수학 시기별로 구분해갖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을 하고요. 보통 우리 그 수학년 조사할 때 그래도 우리 조중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포복자 같은 경우는 조중만 구분해가지고 수학년 조사를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대부분 다른 품목들은 거의 한 번에 수학년 조사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막 품종들이 있어도 근데 방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각각 수학년 조사를 따로 하게 되고 또는 조중생을 묶어서 하고 만생종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수학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조생종 조사를 하러 갔을 때는 만생종은 거의 많이 잘하지를 않았어요. 많이 연글질을 않아가지고 수학년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년 조사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해서 가고요. 수학년 조사 할 때 각각의 과중조사 과중도 왜 품종별로 수학기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수학년 조사 갈 때 과중조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광은 단태 이게 우리 조생종 중에 대표적인 게 단태기고요. 빠지는데 삼조생 이런 품종이 조생종 품종이 되고 여기에 있는 품종들 이 정도에 있는 품종들이 중생종이 되겠죠. 광은 대한 있는 것들 옥광 유만 이런 것들이 중생종이면서 중만생종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종이면서 저쪽 만생종에 좀 가까운 것들 유마나 이런 것들 유마 축파 이런 것 있죠. 유마 축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생종 때 조사하는 품목들이 되겠고 품종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만생종 때 되게 많이 재배하는 거는 은기 품종 있죠. 은기 품종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단파 오단파 흑단파 단파 품종들이 만생종 품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단태기 조생종 품종 그 다음에 축파가 중생종 은기 품종이 만생종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품종들은 지금 축파 축파 품종이 많이 있고 지금 여기 보이죠. 지금 크기 한번 보이시나요. 이게 축파예요. 축파 이게 종류 중에 축파 축파 크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품종에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주밤이라고 많이 부는 품종이에요. 공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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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이 있죠. 공주밤이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여있는 공주밤에 많이 있는 품종이에요. 축파 그다음에 축파 말고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기계가 안하나요. 옥광인가요? 옥광이라고 하나요? 옥광 품종이라고 하나요? 옥광 품종이 맞을까요? 이 품종이 생긴 거 밑에 보이시죠. 아주 특이하죠. 요게 지금 축파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납딱납딱하게 생겼고 이 옥광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옥광 품종이 이렇게 꽁지가 이렇게 조그맣고 되게 둥글둥글하고 반들반들하게 생겼어요. 껍질도 되게 밤모양 같은 경우는 다른데 축파 같은 경우는 밤송이 껍질이 얇습니다. 얇았는데 이 옥광 품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껍질이 두껍습니다. 딱 만져보면 둔탁한 느낌이 바로 나요. 그렇게 해서 밤을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품종을 생긴 모양새나 그다음에 색깔이나 밤송이 이런 형태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서 품종을 구분하게 되고요. 이것도 완전 다르게 생겼죠. 그죠? 요게 완전 반들반들 조금 흑갈색에 가깝다고 한다면 좀 더 갈색이네요. 갈색에 가깝다고 한다면 요건 완전 흑갈색에 가깝죠. 그리고 틀이 여기 보송보송보송한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어떤 품종이 있는 이평이라는 품종입니다. 완전 재래종 품종인데요. 여기 이평이 있죠. 재래품 품종이라서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품종이고 우리가 실제로 먹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삶았을 때 삶아서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이평이라고 해요. 이번 실무 갔을 때 다 찍어왔던 사진들이고요. 조사를 했던 품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나갔을 때 보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나무에 달려있는 밤송이라든지 밤송이 크기라든지 모양새를 보고 이게 중생종인지 이게 조생종인지 이게 만생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송평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농사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조사 나가면 농사를 글로 배웠어요.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처음에 조사 가면 계약처한테 다 물어봐야죠. 알고 하고요. 무슨 품종이에요? 무슨 품종이에요? 무슨 품종이에요? 이렇게 다 물어보고 한 며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생김이나 그런 밤송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품종 구분이 그냥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품종들이 다양하구나 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조사 나가면 사과도 사과 우리 착가수 조사 기본적으로 다 가잖아요. 우리 복숭아 착가수 조사 기분 다 가잖아요. 복숭아 자두 사과 이런 거 품종 구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종별 수룡별 재배 방식별로 해가지고 착가수 조사를 하잖아요. 이 품종의 착가수가 이 표분제 몇 개가 달려있지 이거 조사한단 말이에요. 품종별로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면 우리 홍노라든지 홍옥이라든지 신하도라든지 부사 후지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는 진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이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서 복숭아도 그렇고요. 자두도 가면 그렇습니다. 자두도 가면 종류가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조생종이 대석조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석조생이라든지 도담이라든지 가을쯤 서가는 추위라든지 이렇게 품종 구분이 가능해야만 어릴때도 품종 구분이 조금씩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종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무슨 나무 품종의 나무구나 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착각수조사가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론 알고 가야 되고 실무 가셔가지고 나무 구분 품종 구분하는 것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물론 조사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자료들 보고 공부를 좀 하고 나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밤호두 유자입니다. 유자하고 차이는 하나죠. 밤하고 호두는 떨어진 것도 수학에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착과 수학량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낙과 수학량도 조사한다고 했고요. 유자는 낙과 수학량 자체가 없다고 했어요. 왜? 보장종기가 수학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수학개시 화면과 동시에 땅 보장종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떨어질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자는 착과 수학량만 조사한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유자가 나중에는 제일 쉬운 우리 품목 중에 되겠죠. 보험급을 계산하는 왜? 수학개시 조사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수학개시 전만 배우고 있어서 다른 것도 쉽게 느껴지지만 나머지 이제 다른 과수들은 또 수학개시 후 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수학개시 후는 또 따로 수학개시 후만 모아가지고 배울 거예요. 헷갈리니까요. 수학감사 보험금 기본 공식입니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서 가피 자 공식 가지고 갑니다. 피해율 평 수 미 평이고요. 수학개시 시즌 수학량은 착과 수학량이 있고 낙과 수학량이 있고 미보상 주수에 대한 수학량이 있더라. 착과 수학량 착과서 조사를 간 이유가 사고가 나서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갔기 때문에 과중조사도 바로 하고 착과 피해조사 낙과 피해조사도 바로 하기 때문에 바로 착과 양에서 사고당 감수량 이렇게 포복자처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착과 수학량을 산출할 수 있더라. 몇 개 달렸지 피해를 몇 개 입었지 그러면 뭐요 이거 빼면 이 전체에서 이거 빼면 착과 수학량이 되겠잖아요. 아 그래서 요렇게 산출하더라. 그래서 요거만큼이 착과 리양이 되고 착과량이 이게 감수량이 되겠죠. 착과량의 100%로 봤을 때 착과 피해가 몇 프로 입었니 그럼 감수량이 될 거에요. 착과량의 감수량을 뺀 거기 때문에 요거 몇 개가 달렸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지 그럼 아 요거만큼 수학이 되겠네 착과 수학량이 되나요 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낙과 리양에다가 낙 1 마이너스 낙피 구성률 되겠습니다. 미보상 주수는 이미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과수원의 평년이 얼마인데 우리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야 한 나무에 몇 개적으로 몇 개는 기본적으로 달리겠네 요걸 찾아내서 주당 평년 수학량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착과량은 어떻게 구했니 라는 거죠. 밤호두는 주당 착과수를 셀 수 있는 품목이죠. 그래서 주당 착과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곱하면 우리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 과중을 곱하면 착과 량이 될 거고요. 낙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과수를 셀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주당 낙과수를 구해서 조사 대상 주수하면 이게 전체 낙과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전체 낙과 량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착과수 낙과수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전체 폐본주수를 산정했어요. 폐본주를 선정했어요. 착과수를 셌어요. 낙과수를 셌어요. 표본주가 몇주에요? 7주에요. 표본주에 달린 착과수가 700개에요. 한 나무에 몇개 100개가 달렸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주당 낙과수입니다. 표본주가 7주에요. 맞나요? 자 70개가 떨어졌어요. 한 나무에 몇개씩 떨어졌나 10개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본조사라는 거 주당평년수확량입니다. 주당평년수확량은 품종이 한품종일 때와 여러개 다품종일 때가 다르다고 했죠. 한품종이다. 단품종이죠. 단품종이라고 한다면 평년수확량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주당평년수확량이 나왔어요. 근데 다품종이다. 여러품종이다 할 땐 어땠나요? 전체 평년수확량만 주죠. 주당으로 각각의 평년수확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표준수확량을 준다고 했죠. 표준 지역의 표준수확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표준수확량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의 표준수확량 합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수확량 요게 내가 만일 A품종이라면 A품종의 평년수확량이 될거에요. 맞나요? 주당이기 때문에 뭘로 나눠요? 다시 A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주당평년수확량이 나오더라. 요게 되겠네요. 미보상감소량은 평년에서 수확량 뺀 거 이게 감수량이기 때문에 이 감수량에다가 미보상비율을 곱해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미보상비율이 1차태 10% 2차태 20% 나왔다면 미보상비율은 항상 어떤가? 최대 맥스값 제일 큰값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항목이 달라요. 제초로 분량으로 10%에요. 그 다음에 병충해로 10%에요. 그러면 합산합니다. 항목이 다르면 합산. 항목이 같은데 1차, 2차, 3차라고 하면 최대값을 가지고 옵니다. 과중조사는 어땠나요? 과중조사는 보통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실제 가서 앞에 한 거 모르고 두 번째 또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하면 어떤 값을 적용하면 과중조사는 무조건 최초값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미보상 비율과 과중조사 모두 우리가 만일에 처음에 최초조사 외에 재조사가 들어갔어요. 또는 금정조사가 들어갔어요. 라고 한다면 재조사, 금정조사가 무조건 그 값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재조사나 금정조사 값으로 대체됩니다. 피해율 산정방법 별표 산식에 있는 거 이렇게 가지고 왔죠. 이거는 실제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22년도 시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별표 산식이 처음엔 들어오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본수가 다시 수정이 되면서 발표 산식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어땠나요? 22년도 시험은 이 별표 산식에서 까다롭게 시험 문제를 내기보다는 우리 기본수 법문에 있는 내용이 아주 충실해가지고 충실하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별표 산식에 있는 것처럼 수학 개시 후까지 해서 막 세세하게 복잡하게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기본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본문에 설명으로 되지 않는 모든 공식들은 이 별표 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 별표 산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지만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은 뭐다? 기본수다라는 것. 바모두입니다. 수학 개시 전 조사 최초 최초 수학 전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합니다. 실 미 고 기 됐나요? 품종별 표준 표준수학량은 품종별 그러니까 다품종 이라는 얘기죠. 단품종일 때는 평년에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지만 다품종이다라고 하면 전체 평년수학량의 표준수학량의 합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품종별 평년수학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당으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다시 나누기 이게 품종이 A라고 한다면 A고가 한다고 하면 A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식하고 같다라는 게 됩니다. 착가수입니다.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 표본주 착가수 합에다가 표본주 품종별 표본주수의 합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주당 착가수 낙가수도 동일합니다. 전수조사 했어요. 낙가를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품종 구분이 힘들어요. 100개만 추출합니다. 해가지고 전체 낙가수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A품종의 표본가실수 찾아내고 전체 폐본가실 100개면 100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 낙가수 해가지고 내 품종의 낙가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납니다. 내 품종의 낙가수를 찾아내면 내 품종의 조사대상 주수 곱하면 이 품종의 전체 낙가수를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조사대상 주수 동일합니다. 과중입니다. 표본가실 무게 무게 나누기 개수예요. 과중은 무게 나누기 개수 자 이 무게는 과립의 무게더라 밤은 그 다음에 개수는 송이의 무게더라 호두는 청피이더라 라고 구분하십니다. 밤 30mm 이하 소가 일 경우엔 몇 프로 80% 0.8 곱해 준다는 것 밤 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밤 그 다음에 피해구성조사 50% 80% 100% 구분했죠. 정상일 경우 피해 없는 것 50%는 일반 시장 출하 가능해요. 가격 하락이 50% 정도 예상되는 것 80%는 시장 출하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공공장은 아품이 가능해요. 100%는 시장 출하도 안 돼요. 가공공장도 못 가요. 이런 거였죠. 이거 구분하게끔 해가지고 22년도 무화과 문제 선출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걸 꼭꼭 서술행으로 낸 게 아니라 뭐요? 계산 문제에 녹여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소확량 조사입니다. 착과 소확량 플러스 낙과 소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착과 수 여기까지가 품종별 과정 앞으로 가져온 게 좀 더 쉽겠죠. 여기까지 해서 착과 리앙이 될 거고요. 이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에서 감수량을 빼주는 게 되겠네요. 자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낙과수 물로 품종별 과정이 앞으로 온다라 하면 낙과 리앙이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낙피 구성률에서 수확량 산출해 주고요.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균 수확량 가지고 산출하더라.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기 때문에 수확량 이미 산출했어요. 그럼 평균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 곱해주면 되더라.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기 됐나요? 그 다음에 수른별 평균 수확량은 전체 다품종이다 전체 평균에서 표준 수확량 내가 구하고자 하는 A품종 표준 수확량 A, B품종 모든 표준 수확량의 합 됐나요? 자 주당 평균 수확 이건 단품종이죠. 평균에서 실제 결과 주수 나눈 거 과중은 무게 나누기 개수라고 했습니다. 주당 착가수 착가수 합의 표본주수 합 착가량은 여기다 과중 우펴주면 되겠죠. 피해구성조사 50 80 100 가지고 갑니다. 피율 평수 미평 같습니다. 수확량 조사 착과수확량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수확량 이거 뭐냐면 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밤호두일 경우에는 낙과수확량도 있었지만 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요? 낙과수확량이 없죠. 없기 때문에 착가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수확량만 있더라. 이거 낙과수확량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뭐요? 똑같죠. 밤하고 호두 그래서 종합과수도 하나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어렵지 않더라. 왜? 중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정말 사갑에 단감 뜨면 과수사중을 제대로 해놓으면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종합과수 가장 기본이 쉬워지고요. 포복자를 또 잘해놓으면 나머지 종합과수 밤, 호두, 유자, 매실, 대추, 살구 이런 것들이 쉬워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적가된 종합이용 과수사중과 포복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수 들어가서는 이 포복자와 나머지 종합과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이 많죠? 차이점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지조사표고요. 이번에 저희 조사 가서 했던 현지조사표인데요. 기본적인 계약사항이 여기에 계약내용이 나오죠. 우리 시험 칠 때도 보면 항상 먼저 계약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사고내역 어떤 사고로 접수가 되었는지 항상 해서 현지조사표를 받으면 며칠자에 무슨 사고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조사표를 우리가 농협과수 배부 받을 때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사고 접수된 현지조사표를 받으셔야 해요. 앞에 거 잘못 받으시면 안됩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두 개가 있죠. 한해의 감문으로 접수가 됐고 태풍 강풍으로 접수가 됐잖아요. 앞에 거를 만일해서 현지조사표를 받으면 요거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안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사고 접수된 현지조사표를 받으셔가지고 조사표 작성해야 된다는 거 태풍 강풍이 있네요. 요 조사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품종은 유마와 은기네요. 유마 유마가 중생종이고 은기가 만생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중생종 조사를 나갔을 때 흔지 조사를 나갔을 때요. 그래서 지금 유마는 착과수 조사가 있는데 은기는 착과수 조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은기는 나중에 은기에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착과수 조사와 과중 조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유마에 착과수가 몇 개 달렸어? 낙과수가 몇 개 달렸어? 표본주 번호별로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요. 표본주 번호가 몇 번이야? 표본주 번호가 몇 번이야? 착과수가 몇 개야? 낙과수가 몇 개야? 됐나요? 그리고 낙무조사 기본적으로 하죠.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예요? 고사주수 있어요? 미보상주수 있어요? 자 적정표본주수 몇 주예요? 됐나요? 그리고 표본주수 몇 주예요? 이거 먼저 조사합니다. 하고 나면 착과수 낙과수 착과수 낙과수 하고 나면 피해구성조사 하죠. 착과 피해구성조사 낙과 피해구성조사를 하게 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론사에는 착과 피해구성조사가 50, 80, 100%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문화하면 밤 착과 피해조사 증정하기 힘듭니다.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구분을 하기도 힘들고요. 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착과조사 많이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고 착과조사를 생략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 정상으로 다 본다는 거죠. 우선은 부 부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착과조사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하고 과중조사는 이제 과중조사를 소가 대가를 소가하고 우리 정상가를 구분했다고 하면 낙과 우리 피해 조사할 때는 낙과 피해 구사를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낙과 피해 구성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과중조사에서 소가 우리 정상가를 구분 안 하는 걸로 실무에서는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가지 실물일 뿐이고 우리 이론수대로는 뭐 과중도 소가와 정상가를 구분하고 낙과 피해 구성조사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론수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낙과수조사는 지금 보세요. 부라고 되어있죠. 지금 낙과수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부라고 되어있는 거고요. 착가피해 낙과피해 표본조사도 모두 부라고 되어있고 대신 과중은 지금 구분했는데 소가가 없었죠. 왜? 유마이기 때문에 유마축파 같은 경우는 중생존 중에 조금 조금 이 송이가 큰 그 품종 중에 하나예요. 하나기 때문에 소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가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조생종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조생이라든지 단택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소가가 많이 나와요. 그때는 나오는데 대부분 중생종 만생종으로 가면 소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요. 거의 미보상 비율 조사해서 올려주고 만일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했다라고 하면 필히 미보상 비율 어떤 이유로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는지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만 계약자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미보상 비율표에 필히 계약자 사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두 군데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기타사항 넣어줄 거고요. 어떤 법인이다 어떤 회폐다 소속 적어주고 계약자 아 우리 조사자 이름 각각 적고 전화분도 다 적습니다. 서명 따로 하고 아 전화분도 적죠. 그러면 계약자 필히 이름 적고 사인 받아야 된다는 거 물론 우리 뭐 기본서 배울 때 그렇긴 하죠. 뭐 계약자가 굳이 막 사인을 서명을 거부한다 라고 하면 서명 없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민원이나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히 계약자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사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착화수 조사 과중 조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수 조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게 있었죠. 착화 량이 바로 나오는 거 셀 수 있는 건 착화수 조사를 합니다. 포복자 유자 밤호두 참다래가 그렇고요. 착화수 안에서도 주당 착화수 개념이 있고 단위 면적당 착화수가 있었어요. 참다래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다 주당 착화수의 과중을 곱해서 착화 량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참다래는 단위 면적당 착화수였습니다. 왜요? 참다래는 한 나무가 이렇게 능굴가로 마음대로 뻗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에 몇 개가 달렸지 옆에 가고 막 엉켜서 구분하기 힘들돼서 이렇게요. 표본 구역을 산정한다고 했죠. 구역이란 건 넓이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다리꼴 넓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위가 넓이기 때문에 아래도 어떻게 나무로 가지 않고 우리가 나무 주수가 나오잖아요. 전체 실제 결과 주수가 나오면 여기에다 뭘 곱하나요? 면적을 곱합니다. 면적은 주간 간격 열간 간격 즉 재식 면적이 됐죠.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 그래서 참다래는 위 착화수 셀 때도 아래에 나무를 셀 때도 무조건 면적 단위더라. 단위 면적당 착화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당 착화수에서 조사대상 주수를 곱해서 착과 전체 착화수를 산정하고 참다래는 단위 면적당 착화수이기 때문에 조사대상 주수의 개념이 아니라 주수 곱하기 면적이 같이 오기 때문에 조사대상 면적의 단위 면적당 착화수를 곱하는 개념입니다. 착화수 포복자는 기본조사입니다. 의무조사 사고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나갑니다. 나머지는 사고가 접수되었을 때 간다 라고 되었고요. 과정조사입니다. 과정조사 과정조사는 모두 같죠. 표본주별로 세주 이상 품종별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포도만 30개 너머지 모두 60개 이상입니다. 밤 같은 경우 30mm 이하 3cm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소과일 때 밤 80% 참다래는 무게로 갑니다. 50g 이하일 경우 참다래 7 참다래 7에서 참다래 70% 이렇게 요것만 정리합니다. 착과 피해 유발 제의가 있을 때 착과 피해 구성조사를 합니다. 착과 피해는 모두 포본주 세주 이상 따라갑니다. 포본주 세주 이상 기억하세요. 품종별로 포본주 세주 이상 품종별로 세주 이상 모두 있죠. 따라갑니다. 포복자와 유자 밤호두 아 밤호두 는 같습니다. 농지별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포도 나머지는 60개 자 특이한거 유자 참다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유자 참다래는 굉장히 많이 달리고 좀 더 자라요. 조금 더 작다는 얘기죠. 작기 때문에 왜 개수를 더 많이 조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자하고 참다래는 표본주 세주 이상 같은데 이미 과실 몇개 100개 이상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가 피해 조사입니다. 낙가는 표본 주별로 이런게 없어요. 낙가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품종별로 갑니다. 품종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포도마 나머지 60개 유자는 낙가 피해 안하기 때문에 없겠죠. 밤호도 폭자 동일합니다. 자 참다래는 착과 피해 조사할 때도 이미 과실 100개이기 때문에 낙가도 품종별로 이미 과실 100개입니다. 멸시 살구 대추는 착과 수를 세는게 아니라 너무 조그만해서 바로 무게를 잰다고 했죠. 나무에 달려있는거 몇개 무게 바로 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당 착과 리앙 이라고 하고요. 착과 리앙 을 재는거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는 이거 역시도 따서 우리가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약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절반 조사 가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날마다 날마다 크기 크가는게 쑥쑥 자라서 비대추정 지수를 곱하는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거 매실 이었죠. 우리 마늘 양파 처럼 매실도 비대추정 지수가 있구요. 마늘 양파 는 하루에 얼마만큼 자라요. 몇 퍼센트만큼 자라요. 잔여 일수를 곱해줬지만 매실은 남은 일수가 며칠이에요. 따라서 그냥 비대추정 지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0일 전에 비대추정 지수가 딱 정해진 그거는 곱해버리면 돼요. 조금 마늘 하고 양파 하고 조금 다른건 있습니다. 주당 착과 리앙을 구하는 거. 주당 착과 하지만 오미자는 미트당 착과 리앙이라고 했죠. 오미자 역시도 덩쿨과 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틀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자라서 한 나무에 나무를 구분할 수 없더라. 그래서 오미자는 표본 구간 을 선정합니다. 구간이란 건 길이를 선정한다는 얘기에요. 이 표본 구간은 이 유인틀 유인틀의 길이 방향으로 1미터 입니다. 1미터 길이죠. 미터 그래서 미터당 착과량 이더라. 미터당 착과량 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당 우리가 주당 착과량 에는 조사대상 주수를 곱하지만 미터당 착과량 은 미터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대상 길이를 곱하더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수확 절반 수확 가능하더라. 전부 수확 또는 절반 조사 가능하더라. 매실 살구 대추 기억합니다. 표본 표본 주별로 이메일 과실 100개 100개는 똑같죠. 유자 참다리하고 같은데 무게도 할 수 있어요. 100개도 할 수 있고 1000g도 할 수 있더라. 표본 주가 5주 라고 하면 500개 5000g이 가능하겠죠. 품종 별로입니다. 낙과는 품종 밖에 안되요. 그럼 낙과는 몇 개요? 300개 3000g이다. 낙과는 표본주화가 아니에요. 품종 별로 가더라. 오미자는 3000g 이더라. 품종 별로 이미 과실 3000g 똑같더라. 그 다음에 예시문제 풀어볼 건데요. 예시문제는 쭉 한번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복자 이어가지고 밤 호두 유자 모두 수확 양조사 정리가 됐네요. 예시문제 다음 시간에 해보면서 밤 호두 유자에 대한 수확량 조사는 마치는게 되겠고요. 수확개시 전 조사만 마치게 된거에요. 수확개시 전 조사를 밤 유자 호두를 묶어서 할거고요. 그 다음에 매실 살구 대출을 먹겠죠. 왜? 주당 착가량 이니까.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녀석 참달에 단위 면접당 착가수 가지고 가는거 참달에 따로 하게 될거고요. 또 미터당 착가량 가져간 오미자 따로 하게 될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드나온게 밤 호두 유자 있으니까 매실 살구 대출 묶어서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참달에 하고 오미자 하고 그러면 수확개시 전이 끝나요. 끝나고 나면 수확개시 후 넘어가가지고 수확개시 후 조사를 따로 배우게 될거고 수확개시 전과 후를 바로 묶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헷갈리고 어려워요. 간단한 수확개시 전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수확개시 전을 확실하게 정리를 지금 우리가 시험문제 나온다면 수확개시 전이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확개시 전은 확실하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해요. 수확개시 전 알고 나는 정말 수확개시 후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수확개시 전은 확실하게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당부 말씀드리고 강의 내용 이해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문제풀기가 힘들어 하면 앞에 강의 다시 돌아가서 반복해서 청취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해가 다 됐는데 또 강의를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시간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강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시고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면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앞에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에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이해가 되셨으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수를 한 번도 정독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문제풀이 하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